어디서 찾아보면 있어서 뭐라고 5만원짜리 제가 중국 거기에 있고 그건 보태서 저희 친구들 바꾸덕 되니까 그러네 놀으면서 이겼다고 얼마 들었는데 얼마 들었는데요 10만원 5만원 썼으면 되겠네 계산은 계산이니까 그것도 따가지고 테레비전 보니까 니 들고 건드렸어요 또 울진으로 또 오는데 일찍 일어나게 됐죠 내가 알람 맞추면 다 이런데 다 이런데 말투가 되게 특이하죠 아 벌써 아 아 주시려고 야 진짜 저거 예? 요거는? 이쁜 일로 주이소 싱싱한 거 한 마리 써다 끓여주려고 아니 저래에도 오면 사다 끓여줘요 고기가 뭐 나면 안 나면 몰라도 나면 사다 끓여줘요 남서방 뭐 입찰하든 간다 하든 왜 된 하여튼 내일 내가 일 좀 많이 도와드리고 가야 돼 아니 장애 먹을 건데 아침에 일찍 가야 돼 다 드릴 텐데 아침에 일찍 가야 하는 아침에 일찍 가야 하는 진짜 생신하네 진짜 오래전하시는데 진짜 오래전하시는데 어이구 차려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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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야 일어나서 제사님 얼굴 좀 보세요 약간 눈이 없었네요 고모예요 고모님이서요? 아버지 누님 여든 한 5개잖아요 남순아 공판장 간다 큰손 땅땅 첫사티 한 시간 반시간 이통 어이구 공판장 간다고 큰손이 공판장 갔다 오고 식진에 일 다 해준다 하지만 그지 신부가 다 가지고 같이 입고 안 지워 보여 그럼 우리까지 뭡니더 어차피 나는 다 먹고 먹고 씻어 그렇게 하고 따로 밥 보러 가도 되니라 아주 시간이 있어 열심 천남 갈라꼬 교회는 열심이 있는데 무슨 발생하는게 원래 장사를 신랑 갈라시니깐 두 신랑 갈라시니깐 질갈라시니깐 가사는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사람들이 정신 복어 해달라 할 경우 조금 마다해 삼육 삼육 예 아유 삼육 이 아유 못 알아듣는데 장모님도 천천히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빨리 사투리 섞어서 얘기하면 뭐 한 50% 정도 알아듣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 알아듣고 그러죠 국이 약간 싱겁다 네? 아니에요 싱겁게 먹어야죠 싱겁게 먹 네 형님은 뭐 이거보다 더 싱겁게 하는데 더 싱겁게 해요 이거 같이 드세요 어? 뭐가 그런거예요? 마카롱이 으응 으응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왔다 과자들 응, 과자들 네 네 이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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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아서 어머님 짭쌍이 드시네요 合가 롤롤롤 아 안 쓰시죠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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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